캘리포니아 중부지역의 대형 전력회사인 PG&E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. 산불에 따른 총 소송가액이 무려 300억 달러를 넘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.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.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 PG&E가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. PG&E는 최근 몇 년간의 대형 산불로 300억 달러 이상의 소송 배상금을 물어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PG&E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기존 고객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부가주연방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PG&E의 총자산은 714억 달러, 총 부채규모는 5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11월 86명의 사망자를 낸 부가주 산불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PG&E가 파산 보호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이번 파산 보호 신청으로 산불 관련 소송은 즉시 중단되며 관련 소송은 파산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.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당초 예상했던 배상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PG&E 고객들의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